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속아서 결혼을 당했지만 어쨌든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고 탈출을 해버리는 그런 똑디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사기결혼탈출 원제 결혼 2년차의 진실을 알고 이혼합니다. 제목처럼 결혼 2년차의 그 모든 거지같은걸 다 알고 이혼하는데요. 하 진짜 내가 피해자지만 그 속이 너무 쪽팔려서 저희 부모님 말고 제 친한 친구한테도 말 못하구요. 그러다보니 속이 너무 답답해서 여기 하소연 좀 하려고 들어온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될 저 인간들 지금 이 순간에도 불쌍한 척 피해자 코스프레 오지게 하면서 그와 동시에 저를 무슨 결국 돈 때문에 지들버리고 헤어지는 그런 인간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이왕 쓰는 김에 이 글이 온 세상 천지 다 퍼져가지고 너랑 니네 집안이 얼마나 막대먹은 개양아치 집안인지 욕이나 왕창 쳐먹고 그 거지같은 꼴로 오래오래 니들끼리 살았으면 좋겠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찢어지게 가난한데 자식 등 오지게 처먹고 거기다 망언만 해대는 정신나간 시부모들 그리고 그런 부모만 안타깝고 불쌍하고 자기 아내와 아내의 친정도움은 너무나 당연시하던 이런 그지같은 남편 때문에 이혼하는 겁니다. 저희 전시가요. 보증금 포함해서 전재산이 5천만원도 안됩니다. 그래요. 돈 없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뒤에요. 이런 상황임에도 무조건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면서 월세가 100만원 넘어가는 그 비싼 월세를 주고 아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나마 좀 싼 빌라는 죽어도 안된대요. 쪽팔려서 안된답니다. 미친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부모 이 두사람 모두 경제활동을 아예 안해요. 뭔 배짱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월세랑 생활비는 전부 다 아들과 딸한테 받아가지고 버티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들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연금이 찌꼬리만큼 나오는게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들 빚 갚느라 단 하나도 안남아요. 오히려 마이너스죠. 옛날에 사업하다 오지게 망해가지고 빚이 2억인데 이것도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들켰죠. 여하튼 그동안 아들인 저희 남편은 이 인간들 월세만 주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백만원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그게 아니더라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쭉 저 몰래 생활비까지 줬던 겁니다. 남편 카드로 생활비 사용한 거 월평균을 내보니까 적게는 50 많게는 70이야. 이게 월세 100만원 따로 생활비 50, 60만원 따로 딸한테도 받아 먹고 그리고 이 모든 걸 제가 알게 된 건 약 4개월 전이죠. 아니 도대체 일도 안하면서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빚을 갚는 건가 했더니 글쎄 카드 리볼빙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걸로 월 납부금 납계 설정해가지고 하는데 이자율이 18%야. 돌았나봐. 우리 결혼할 때 자기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분명 자가라고 했거든요. 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자가라고 했어. 이것도 다 거짓말이죠. 이거 아니 월세죠.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실짓고 한 것도 아니야.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켰어요. 야 진짜 이런 거지같은 시가라도 그 부모라고 하는 인간들이 우리한테 고마워한다거나 아니 정말 미안해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그러면 저도 좀 견디기 나았을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원체 가보장적이고 맨날 첫날 아들 아들 하는 이런 거지같은지만이라 저를 무슨 지 아들 뺏어간 그런 나쁜 첩 그런 거지같은 취급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들은 또 불쌍한 척 오지게 하고 특히 제가 보는 앞에서 우리 엄마로 질친할 때 사돈이나 사부인 이렇게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땡땡이 엄마 말이냐? 혹은 니네 엄마 이지랄. 그러면서 밖에만 나가면 세상 개념 있는 척 착한 척 호인인 척 또 집도 적당히 잘 사는 척 그렇게 사기를 치더라고. 진짜 미친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 시누이가 결혼을 했는데 시누이는 복도 많지 자기 시댁 어른들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미친 거 아니야. 감사해하는 게 아니라 거지같은 자기 뜻심이 발동합니다. 자기 그쪽 사돈 때 욕을 우지게 하더라고. 분명 크집아는 사치가 심할 거다. 아이고 사들고 온 가준들 봐라. 구리다 별로다. 돈 많이 있지. 그럼 뭐하냐. 안목이 전혀 하나도 없는데. 등등등. 그런 욕을 지 딸이 보는 앞에서 했고 저도 옆에서 같이 듣고 있었는데 이걸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없을 때는 우리 집도 이렇게 욕을 했겠구나 하는 거 말이죠. 열받지만 우리 부모님 속상하실까 단 한 번도 이야기 안 하고 저 혼자 소가리 했는데 아니 이야기를 못한 거죠. 그러다 시부모 생활비 카드값 사건 터졌을 때 엄청나게 싸우고 친정에 와 있으면서 결국에 모든 걸 다 알게 되셨고 애 없을 때 당장 갈라서라 라는 저희 부모님의 강렬한 설득에 지난 4개월 동안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혼을 하는 마당에도 전남편 새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척하는 게 사람을 더 열받게 해. 그리고 그렇게 할 거면 끝까지 그런 연기를 하던가 지 부모랑 있을 때는 돈 때문에 지를 버리고 가는 개쓰레기 취급을 하더라고 들켰어요. 이것도 저한테. 그런데 이제는 이러다 저러다 다 끝난 거고 상관없어요. 네 등에 발대 꽂고 사는 니네 부모도 꼬라지 보기 싫지만 그렇게 네 인생은 하나도 없이 버는 쪽쪽 싸그리 니네 부모한테 다 차 빨리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헌신만 하다가 네 부모들 다 죽고 난 뒤에 너 혼자 남아서 그 남은 인생 어디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쓸쓸하게 소주나 처마시면서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어라. 내 진심으로 기도할게. 제발 이 글이 인스타든 유튜브든 어디든 온 세상을 돌고 돌아. 반드시 썩은 니들 눈가를 들어갔으면 좋겠다. 댓글 1번 이건 쓴이의 부모님이 현명하신거죠. 사기꾼 집안에서 탈출한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댓글 정말 현명한 분들이네.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해도 그 인생에 섣불리 끼어들기가 쉬운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하신거지. 진짜 감사한거고. 여하튼 저런 사기꾼 집안 꼭 망해야 돼요. 아니지. 이미 망했나? 깔깔깔깔깔. 2번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뭐 예상했던 결과다. 이건가? 어디 감히 남의 집 귀한탈 인생 망쳐놓고 담담해? 어? 건방지게? 그래 어차피 지들은 이럴까 하나 없는 개막장 인생이니까 호구하녀만 걸려라. 이런거였겠지. 와 개 패고 싶다. 진짜. 3번 그지같은 집구석이 혼인과 번식을 한번 해보겠다고 사기를 쳤구만. 그래도 뭐 아이가 생기기 전에 알고 빨리 발 빼서 다행입니다. 예. 4번 몇 년 전에 건너건너 아는 집에서 지들 아들님이 사기결혼 시키려던 거 생각나네. 덜덜덜덜. 가진간 개치풀 진짜 아이 하나도 없으면서 잘 사는 집 며느리 보려고 대출을 있는대로 끌어가더라고. 그때 당시 한창 대출이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경기도권에 있는 조그만 주상복합 건물로 이사를 했는데 그런 뒤에 여자집 등 처먹으려고 이리저리 대갈통 오지게 골리더라구요. 뭐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은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작정하고 속이려들면 한순간에 신세 망치는 거야. 잘 봐야 돼요. 아니다 싶을 때 빨리 발을 빼는 것도 그나마 현명한 거지. 쓴이 잘했어요. 5번 쓴이 전남편 이제 돌싱나무로 부모한테 피만 오지게 빨리다가 늙어서 고독사 확정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요. 끌깔 6번 담담하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결혼 못할 처지였는데 그래도 결혼을 해봤다는 거에 만족을 하는 모양새네. 이야 돌았구나. 7번 나도 저런 인간 겪어봐서 아는 건데 남의 호적에 결혼했다는 흔적 남기고 지랑 같이 똥통의 구름과 자체의 희열을 느끼곤 합니다. 지 잘못이요? 절대 죽어도 몰라요. 그냥 여자가 못 참아 내 인생 개꿀났다. 이런 원망만 가득하죠. 그리고 지금은 저렇게 담담한 척해도 결국에 구질구질하게 주기적으로 연락 시도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조심하시라고요. 8번 뭔데? 이혼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혼하는 거야? 뭐야? 무슨 저주를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그 저주가 결국 선희한테 내돌아가는 거 정말 모르라? 어? 디디끌 뭐요? 남편이냐? 9번 하씨 이거 내 이야기인 줄 알았니? 나도 결혼하고 2년 만에 돌아섰어요. 부모가 됐으면 비록 자식들의 비빌 수 있는 언덕은 못되어줘도 아들 며느리 사는데 패는 끼치지 말아야지. 아파트 월세 살면서 멀쩡한 차는 왜 자꾸 바꾸는 거야? 그것도 오지게 비싼 고급 세단으로 남들 눈에는 당장 보이는 게 전부니까 그런 거겠죠? 내 등골도 모자라 우리 엄마 등골까지 뺏어 운영하는 니 최대 입시학원 지금 잘하고 있냐? 그 학원 8월은 내 거라는 거 알고 있지? 보태준 거 던돈 이론 한 분 없으면서 지 아들이 잠실에 있는 학원 원장이라고 밖에서 우지게 의시되던 니네 아빠 나는 답이 안 나와서 너랑 헤어졌는데 니네 집에서는 나를 아주 개막라니 돈에 미친 여자로 만들어놨더라 이런 미친 야 내가 돈에 환장했으면 너 같은 거랑 결혼을 했겠냐? 하 결혼이라는 게 결국 집안 대 집안이라는 걸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 우리 엄마가 죽어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곱게 키운 딸년 결혼하고 망가지는 걸 보는 우리 엄마 그 마음 그 속이 어땠을까 감히 짐작도 못하겠다 여하튼 너 반드시 꼭 벼락맞고 격사하길 바란다 죽어버리라고 뭐 손절은 빠를수록 좋은 거죠 손절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본전 생각 이대로 이혼하기에는 억울하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 붙들고 있으면 더 거지같은 똥통으로 기어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게 머리로는 알아도 잘 안 돼요 그죠? 이 선이다 보니까 많이 헤맨 것 같은데 부모님이 팍팍 밀어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